이거 못하면 이건 그냥 거져주신 거다 내가 봤을 때. 이거 쉽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삐끗하거나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. 여섯 명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. 아 져서 딱 이렇게 멈춰야 된다고요. 많이 뛰겠다고 우시면서 짚으면. 그럼 다시 그 자리에 있는. 그렇죠 그 사람을 망한 거죠. 아 이거 오리발 신고 안 뛰어져요. 근데 이게 오리발 신고 진짜 안 뛰어져요. 자 그러면 상의탈이 한번 합시다.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. 아 이거는 100%지. 자 자 50mm가 어디 있냐 이거는 딱 바로. 근데 다 사이즈도 틀네요. 내가 자기 거다. 나는 말이 50mm. 근데 이게 뛰어져요 근데? 50mm 이래서. 여기가 선이에요. 아니죠. 거기가 선. 이렇게죠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렇게 해요. 이게 앞꿈치를 못 쓰니까 뒤로 뛰면 안 돼요. 안 넘어지면 되잖아. 야 뒤로 가면 많이 안 가죠. 뒤로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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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뛰는데. 왜? 제자리. 왜 못 뛰어? 이거 못 뛰죠. 시브레이션 해봤으니까. 걸려. 아니면 다섯 명이 끝나요. 그래 그래 그래. 열 칸이거든요 딱. 렌아. 봤어? 봤어? 옆으로 뛸 거야? 해봐 해봐. 렌 이리 와봐. 어떻게 하는지. 이거는 너희들이. 와 이거 채팅이야? KSific으로 겁이 엄청 뛰어내 paraly세. 차저저저저. 차저저 자신? 차저저 저 고구를 내리고. 그다음에 앞으로 뛰는 게 아니야. 옆으로 모아서 뛸다고 그렇게.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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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 좀 Explore할 것 같아. 알았지. 이 점점 예매 많이 들 있네. 이게 이제 옆 뛰기라고 하는 거 해 봐봐. 한 번씩 해보세요. 얼마 안 간다. 이렇게 옆으로 뛰어도. 야, 나는 손에 좋아. 민규! 오, 스포! 스포! 나 그 정도 뛰면 안 돼. 안 될 것 같은데. 옆으로 뛰면 안 돼, 옆으로? 옆으로. 어, 옆으로. 와! 어, 옆으로 뛰어. 옆으로 뛰어야겠다. 그런데 멈춰 있어야 돼. 그렇죠, 옆으로 뛰어도 되긴 되죠. 야, 됐다. 이거다, 이거다. 살짝 얘기를 꼬고 그랬다가. 나 해볼래, 해볼래, 해볼래. 뭐야, 이거? 나 안 되겠는데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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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, 해봐. 오! 우리! 뭐야? 컴퓨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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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! 아, 지금 미안해. 잘 품어서. 이거 뭐야. 뭐야. 너무 비켜줬는데. 너무 비켜줬는데. 너무 비켜줬는데. 너무 비켜줬는데.